저는 A.T.C의 부동산이고요. 오늘 촬영 잘 갑니다. 누군가 다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. 힘들었던 시기가 있고 그럴 때 춤을 보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누군가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내 영상을 보고 좀 많이 힘이 됐으면 좋겠다. 침대 안무랑 연결이네요. 오케이 오케이. 편집점이 없어.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. 연결되어 있고 저희 팬분들 이름이 A.T.E.인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뭔가 A.T.E. 분들이 좋은 기억 그리고 여운이 조금 있어서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. 오 딱 좋다. 이 미국에서 자살방지위원회 번호가 이제 노래 제목인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노래를 골랐고 예민하게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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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너무 구조가 나만 잘할 것 같으면 잘 나올 것 같아. 그지? 맞아. 너 형도 껴있지? 여기 형도 껴잖아. 그럼 안기려면 좀 가야 될 것 같아. 이거로 많이 와야지. 아 그 어 그치 그치 그치. 아 그 엔 자 따다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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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한쪽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여기서 넓이 똑같아지고 그치? 내가 생각하고 오케이. 아직 멤버들이랑 같이 안 하고 혼자 하면 많이 떨리는데 저 또 친한 형이 안무를 짜져가지고 의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자 음악 스타크 거울을 춤을 추다가 뒤를 돌았는데 또 다른 내가 있는데 어? 근데 쟤는 옷이 왜 저러지? 쟤는 왜 다른 무빙을 하고 있지를 진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. 오 뜰 거 나왔어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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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어렵네요. 오늘 촬영 함몰번호를 표현한다면? 펫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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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두운 때 펫불을 켜면 환하잖아. 환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일어나고 돌고 펫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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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장면은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아 그만큼 표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딱 봤을 때 아, 이런 거구나 느끼실 수 있듯 오로지 저만 잘하면 되는 파트 이것만 잘하면 끝나는 파트 왜왜? 좋아서 제가 감히 어떤 힘든가 어떤 아픔을 제가 예상하고 말씀을 드리기 너무 조심스럽지만 그냥 제 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보고 힘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얻어 가시고 희망을 얻어 가시고 좋은 생각을 얻어 가시면 저는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, 왓챠 다음 빈칸을 채우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저의 다큐 비하인드를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만약 공개가 된다면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